네 반갑습니다. 여기는 그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에 있는 임야 입니다. 임야 아랫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약간 계곡이 작은 계곡이 있는데 물이 졸졸 흐르고 있구요. 조금 올라가 보면 하단부 쪽인데 아랫부분 쪽입니다. 임야 5,988제곱미터에 평수로는 약 1,814평 정도 됩니다. 여기 하단부 쪽인데 아랫부분 쪽인데 한번 영상을 아랫부분 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주로 밤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. 밤나무, 저 윗부분으로는 잔나무, 참나무 이런것들이 자연님으로 그렇게 대엽이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바닥에 빠져나올라 잔나무는 오래되어서 지금 굵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참나무, 유이부 잔나무,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되어있고 위쪽에는 잔나무가 주로, 참나무하고 잔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참나무, 유이부 잔나무가 주로, 참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. 전나무도 좀 있습니다 오늘은 갓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에 있는 임야 5,988제곱미터 약 1,814평의 임야 매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